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조종태 광주고검장과 이근수 제주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.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안박 입법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으나 반려된 바 있는 조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의 정치와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당부했습니다. 박근희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하기도 했던 이 지검장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로운 검찰로 지속되기를 응원하겠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. 검찰 고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면 공석에 따라 검찰 하반기 인사 규모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